다양성을 얼마만큼 잘 포용할 수가 있냐가 바로 성공의 관건이에요. 지금 우리는 브레이브 뉴 월럿에 살고 있어요. 브레이브 뉴 월럿. 용감하고 새로운 세상. 이 새로운 세상은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가 주도할 것입니다.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.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전보다 더 향상되고 편집되고 또 가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이 격변하는 새로운 세상. 이 새로운 세상에 운전석이 안고 싶으십니까? 스타트업에 들어가세요. 창업을 하세요. 전세계를 무대로. 네 감사합니다. KBS